감염 우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감염 우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월 6일 여러분들 계약을 가는 부분을 시작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제 학교 갈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남은 2주 동안에 무언가를 좀 대비를 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 배닉? 그럼 여러분들 화면 쌤과 시선 딱 고정하시고 우리 내용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뷰 자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이제 계약도 하고요 학교 갈 때도 왔고요 이제 우리 자 아직 우리 경험치가 없는데 이 고등학교 여러분들 시험 이제 중학교 때와는 좀 클라스가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여러분들 이 학교 중간 기말 내신 시험이 여러분들 대학 안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하나 기재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이 중요한 내신 시험이죠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때가 왔다 내신할 때 먼저 이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문항들은 어떤 유형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과연 좀 1등급을 변별 짓는 그런 문제 유형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해야 된 대상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뭘 좀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약한 점 무엇이 있고 이 시기 한 2주 정도 시간 좀 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뭘 준비할 것인가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시험 범위와 문항 구성 보고요 다음에 개학 전에 개학 전에 여러분들 이제 자 여러분들 쌤이 오늘 이제 요 캐스트 영상을 촬영한 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준이었을 때 딱 이제 2주 정도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야 2주의 시간도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네가 만약에 매일매일 꼼꼼하게 잘 해나갑니다 물론 영어만 하진 않겠지 하지만 그 2주 동안에 요거라도 쭉 챙겨놓고 가면은 딱 4월 6일 스타트 했을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쿵 하고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볼 내용들 밑그림 그려주시죠 오케이 출발할게 자 먼저 범위부터 일단 다릅니다 범위부터 쌤이 요렇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쌤이 함께 수업하고 있는 요 현장 학교를 좀 샘플로 준비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년 동안은 시험은 잘 봐왔고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처음 보게 될 거야 그치 물론 이게 설레거나 기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가는데 볼게 자 쌤이 형들 여기 A 중학교랑 A 고등학교 해놨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사실 뭐 쌤이 중학생들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구해봤어 그래서 1학년 친구들한테 너 작년에 중학생 때 풀었던 문제 한번 갖고 와 볼래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그래서 봤더니 자 중학교 때 여러분들 약간의 이제 학교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여러분들 교과서만 한 3과 정도를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사실 뭐야 부담이 안 돼 그래서 물어봤지 너 중등 때 시험 대비 언제부터 했니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꼬박꼬박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별로 없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 막 이제 자신감 뿜뿜하는 거야 어 쌤 저는 한 3일 전에 또는 뭐 심지어 시험 기간이 시작돼서도 막 충분히 저의 집중력과 노력으로 달달달달달 해서 괜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너 있잖아 중학교 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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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벼락치기를 했던 뭐랬던 간에 아무튼 뭐 아주 짧은 시간에 극한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특히 잘 들어야 돼 왜냐면은 봐 사람마다 했잖아 자신만의 학습법과 비법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한번 잘 통했잖아 한번 잘 통하면은 아주 온전하게 뿌리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전에 해왔던 그 방식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동안은 잘 되어왔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방법 네 방법을 통해서 좋았다면 좀 바꾸시라고요 그리고 그 바꾸라는 거에 대한 쌤이 한의적인 근거를 줄 테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자 A고등학교입니다 A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자 이 A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야 알겠니 일반고등학교고 봤더니 일단 교과서 여러분들 두 가지 어머 중딩 때보다 교과서의 부담이 줄었어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식 명칭이 2015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2015년도에 이 개정교육과정이 마련이 됐고요 실제 적용이 된 게 언제면은 2018년도부터 적용이야 그래서 명칭은 이거고 실제 적용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20년 고등학교 1학년인 너는 이 개정교육과정 뭐 어떻게 세 번째 배우겠지 이해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네가 이제 갈 학교에 3학년 올라가는 선배도 있죠? 물론 만날 일이 없겠지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1세대인 거고 너는 뭐 이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세 번째 세대인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동안은 뭐 하냐면요 자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자 교과서 여러분들 다양한 11개 정도의 출판사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용합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8과에서 또는 9과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많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한 10과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약간의 편차 그럼 이제 우리가 한 학기의 시험 중간기말 2번 보겠지 그럼 이제 1년이면 중간기말 총 4번이잖아? 그럼 얼른 산수해봐 그러면 교과서는 한 번 시험 때 보통 얼마 정도 대략 한 이렇게 여러분들 2과 정도가 보겠지? 가벼워 가벼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지금 가볍다고 말을 하는 거 뭐야?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벼울 수 있다 또 다른 시험 범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네가 보기에 매우 많이 만만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여러분들 궁금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있잖아 아직 뭐 계약 안 했지만 이제 이 자 교과서 여러분들 아마 배부를 했겠죠 그래서 뭐 직접 학교에 가서 개별적으로 수령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선생님이 언론 보도 보니까 어떤 학교는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었고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출판사는 어디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집에서 책 받았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봐봐 어차피 너 이제 계약 한번 볼 거잖아? 근데 미리 보면 큰일 나니? 그런 거 아니잖아 보세요 보면은 내가 중딩 때 봤었던 교과서부터 이렇게 지문은 조금 길어져 있고 이상하다? 모르는 단어도 있네?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들 거야 그래서 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그냥 시작할 때 만만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교과서 두 가정도 오케이? 자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꽃은요 여기입니다 부교제 빠밤 자 얘네 학교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를 평회하거나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자사고도 있고 뭐 특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혀 클라스가 뒤지지 않는 거지 우리도 충분히 많이 시킨다 학생들한테 공부시킨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단어장 단어장 물론 여러분들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학력평가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하고 학력평가 변형 문제 빨간색을 표시한 건 전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전국에 고등학교 한 2천 개가 좀 뭐 뭐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거의 한 90% 이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 근데 얘네 학교는 단어장도 있어 자 영어 공부할 때 니네 제일 중요한 거 어휘 아니겠니? 그래서 어떻게? 자 학교에서 단어장을 선정해야 놓았으니까 알아서 니네가 잘 외워라 우리는 시험 볼 때 반영할게 알겠어? 자 다음 여러분들 듣기요 여러분들 중간학교 때 중간기말고사 볼 때 듣기평가 봤습니까? 안본학이 대부분이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있잖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 듣기평가가 실제 시험에 번역합니다 알겠니? 내신시험에서도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는 부분들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먼저 할게 자 부교제 여러분들 보게 돼 부교제 종류가 단어장 또는 뭐 듣기 있을 것이고 다음에 여기 시중교제 자체 교제인데 시중교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시중에 출판사에서 나와있는 시중 출판 교제를 채택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학교에서 쌤들끼리 자체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직접 만드신 학교의 자체 교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부교제가 선택되는 경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학력평가 변형 문제 자 여러분들 요 이제 가장 큰 공통 설명할텐데 이거 지워도 되지? 자 학력평가 변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3월, 6월, 9월, 11월달 이제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지금 3월 학력평가가 이제 뭐야 예정보다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4월 16일날 치러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1년에 총 4차례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식명칭 전국연합학력평가 보통 이제 이게 풀네임이야 풀네임이고 줄여서 이렇게 4글자로 학력평가 또는 그냥 간단하게 두 글자로 학평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뭐야 모의고사 야 이거 전부 다 같은 명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야 고3 돼서 보겠지만은 그때까지 뭐 여러분들 네가 주기적으로 현재의 수준과 실력을 파악할 수 있게끔 수능과 동일한 유형이야 유형은 똑같은데 난이도는 이제 학년별, 시기별 조절을 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번을 1년 동안 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걸 예전에는 전부 다 봤는데 지금은요 시험을 시행하는 게 약간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자 경기도 하고요 전라도 광주는 이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행하고 또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안 봐요 나머지는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학력평가의 응시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공통적으로 시행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봐 이런 거 있지 자 내가 선생님 저 지금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학력평가 안 보겠네요? 그래 안 볼 수 있어 그럼 문제는 뭐냐? 작년 학력평가를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 올해 안 봤다 안심할 게 아니야 안 들어가겠네가 아니야 작년도나 또는 그 이전 거에 이미 기출 문제들이 활용될 수 있겠지 자 이거 보는데 이게 그냥 학력평가 한 번에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영어는 뭐가 있냐? 바로 이 학력평가를 가지고서 변형 문제라는 부분들을 시험 범위에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걸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도 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선배들 쭉 보니까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엄청 많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변형 문제는 뭐냐? 자 국어나 수학과 달리 영어는 학력평가에 봤었던 이 지문들을 가지고요 자 바보 여러분들 날짜가 딱 좋아 뭐냐면은 우리 3월 달 기준에 쓸 때 보통 중간고사 언제 봅니까? 4월 말 5월 초에 보죠? 그 다음에 6단 뭐예요 여러분들? 7월 달에 뭐하냐? 기말고사 보죠? 10월 달 뭐해? 2학기 중간고사 11월 달 뭐해? 기말고사겠지 그래서 학력평가 시행되고 나서 보통 한 3, 4주 정도 후에 그 중간 기말 실험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변형 문제 자 학력평가 나왔던 유형을 다른 지문 유형 바꾸는 겁니다 문제 유형 그래서 원래는 어떤 문제인데 제목 문제 원래는 빈칸인데 어떤 문제 그래서 지문은 거의 동일하거나 살짝 바꾸는데 문화제의 유형이 달라지는 거 바로 뭐야? 변형 문제인 거 오케이?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뭐한다? 이렇게 교과서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얘는 거의 없는 뭐야?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또 이제 학교별 따라가지고 시중이나 또는 자체의 부교제나 또는 단어장 듣기 이렇게 시험 범위가 늘어나지 야 내가 늘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래서 이제는 바꾸셔야 돼 뭐 시험 뭐 일주일 전 또는 뭐 이 주일 전 벼락치기 통할 리가 만무합니다 왜? 되지가 않아 그리고 교과서 자체도 중학교 때보다 범위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3페이지가 끝나잖아 안 끝나 네가 궁금하면 넘겨봐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 지문을 그래서 지문도 길어지고 범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치기 뭐야? 꿈도 꾸지 말아라는 거 첫 번째 해주고 싶은 거 시험 범위가 훅 늘어나는 거 오케이? 자 다음요 두 번째는요 자 문법 진짜 중요했는데 자 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현장에 담당하는 학교들 샘플링을 보여주는 건데 요 ABC 3개 학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험 범위를 통해서 수능 독해 유형으로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를 치를 때 학력평가에 나오는 독해 유형으로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교과서 그 다음에 또 부교제 또는 이제 우리 학력평가 변형 문제 있는데 네 그런 다양한 시험 범위의 독해 지문들을 가지고 수능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이 학교 보니까 보세요 전체 32문항 중에 11문항 정도 나왔지 그 다음에 요 학교는 뭐 여러분들 37문항 중에 9문제가 나왔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4문항 중에 16문항 좀 한 반쯤 냈습니다 그래서 수능 독해 유형을 냈다라는 얘기 바로 여러분들 객관식 문항이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학력평가에 생판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이었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중간 기말 내신 볼 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었던 지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내서 이렇게 독해 문제 보는 건데 사실 뭐야 공부를 성실하게 하면은 막 어마무시하게 틀리는 문제는 아닌 거지 그치? 컴파님들 여기요 자 선생님 이렇게 노랗게 체크하고 빨간색 글씨 한 거 보이냐? 자 선생님 있잖아 그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선배들 또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빅3 유형을 잡아놓은 거야 빅3 유형 그래서 자 이렇게 어법 1번 어휘 2번 서수령 3 요 1, 2, 3이 없는데 이제 뭐야 가장 많이 틀리고 변별을 결정하고 1등급, 2등급을 나눈 그런 킬러 문항들의 유형인데 실제 여러분들 출제 비중을 좀 보십시오 얘가 특정 학교를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샘플링한 학교가 이제 가장 노말한 학교들입니다 일반적 학교들 보세요 자 이 학교 보니까 어법 몇 문제 나왔어? 32문항 중에 9문항이야 얘네는요 어법 자체는 좀 적은 것 같지 속으시면 안 돼 뭐였으면 여기 서수령 10문항이야 그 다음에 어휘를 엄청 강화한 학교죠 14문항이야 봐봐 물론 이제 14문항을 냈지만 배점이 엄청 크진 않지? 얘들 봐봐라 얘는 4문항인데 거의 12점이잖아 얘는 14문항인데 20점이지 그럼 뭐야 사실 봤을 때는 얘는 어휘 문제 하나당 문항당 배점은 얘보다 훨씬 낮은 거지 야 이걸 4개 틀리나 이거를 반 틀리나 거의 삐까 하잖아 그렇지 않아? 다음 이 학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4문항을 내기는 했는데 배점 봐 15점이야 15점 그치? 그 다음 봐봐 여기 여기 또 함정 있죠? 서수령 몇 개 나와? 12문항에 32점이야 자 할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를 샘플링하는 부분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자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으로 대동소의한 측면을 보자는 얘기인데 뭐냐 수능 독해 유형은 어느 정도 많으면 절반 아니면 조금 한 40% 이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봐 이거는 크게 변변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야 아니고 보니까 업법 단일한 유형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지 야 얘네 학교 봐봐 얘 학교 가면 어떻게? 업법 9문항 틀리면 뭐야 28점 감쭤면 몇 점이야? 나머지 다 맞았다고 쳐도 70점대 초반 알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 그러면서 여기 업법 어휘 서수령 이렇게 쭉 출제가 되는데 단일한 유형으로는 보면 여러분들 업법의 출제 비중이 제일 높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점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능은 업법 몇 개야? 하나야 하나 한 문제야 근데 내신은 안 그래 문법이 얼마나 잘 되어있느냐 보이죠? 그 다음 봐 또 하나 문법 할 얘기 자 문법은 항상 전체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학생 때 보면 말이야 자 1과의 핵심어법 한 두 개 2과의 핵심어법 한 두 개 해서 총 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 그 내용만 아마 주로 시험 나오지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시면 안 돼 봐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시험 보러 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 뜰 거야 아니 왜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시험을 냈지?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뭐냐면은 업법은요제 여러분들 우리 업법 보통 강의나 교재 여러분들 한 권 있잖아 한 권 그러면 그게 항상 전체 범위로 뭔 소리냐 자 요렇게 한번 칠게 그래서 뭐 한 열 한 여덟 조각 크게 한 여덟 조각 정도의 우리 자 영어 문법에 문법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치는 말이야 그러면은 뭐 크게 크게 뭐 이제 1부터 쭉 요렇게 이제 8번까지 어떤 출제되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되는 업법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자 어디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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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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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떤 애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그래서 사실은 뭐야 뭐가 나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출제 범위는 쫙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지 말 이해되냐 봐야 여러분들 샘이 하나 샘플 문제를 준비했어 야 이거 지금 니가 열심히 풀지 않아도 돼 풀지 않아도 되고 기출문제 예시인 건데 볼게 자 밑줄 출지인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라는 건데 보세요 이거 지금 문제 풀이 하려는 게 아니야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야 1번 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여러분들 요렇게 보니까 to be well motivated 그래서 보니까 여기 1번은요 요렇게 2bpp 해서 바로 뭐다 부정사의 수동형을 잘 썼는가를 묻는 문제 그러면 선택형은 보겠습니까 부정사의 능동이냐 부정사의 수동이냐 그러면은 요렇게 선택형 문제는 2부정사 돼 다음 2번은요 자 밑줄 친 게 피니시즈가 돼 있죠 앞에 요렇게 엔드가 있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 반응 뭐다 아 등위 접속사 다음에 병렬 구조를 잘 썼는가 오케이 다음 3번은요 요렇게 호핑 돼 있죠 그래서 호핑은요 자 동사원형 호프를 갖다가 요렇게 하면 문장 중간에 동사 모양 바꾼 거잖아 그러면 문장 구조 쭉 파악해서 여기다 구조 파악해보니까 얘는 무슨 자리야 바로 여기 분사 구문 자리야 됐어 자 나 아직 안 풀었어 안 풀었고 이제 뭐야 출제 내는 포인트만 보여주는 거야 이건 부정사의 수동 이건 뭐야 병렬 구조 이건 뭐야 분사 구문이지 다음요 자 4번이요 4번을 보니까 밑줄 친 게 비동사가 돼 있네 그러면 자 비동사 밑줄을 이렇게 뭐야 출제 포인트가 스위치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거 당연히 이거 캐스트기 전에 준비했지 근데 뭐 있어요 앞에 보니까 요렇게 자 뭐 나옵니까 자 4피프스 뭐 나와요 분수 5분에 4 나오죠 그래서 부분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뭐야 스위치 포인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자 이렇게 우드 다음에 해부 피피가 등장했네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이런 거는 시작 바로 가정법의 출제 포인트 됐니 그럼 봐 5개가 어떻게 전부 다 틀리지 그럼 쌤 얘기 이렇게 출제 포인트 업법 출제 포인트 하나의 판이 피자처럼 판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가 모른다는 거야 어 나는 일과에서 관계 대명사밖에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준비가 필요한 거 그래서 항상 업법 문제는 네가 1학기 중간이든 1학기 기말이든 2학기 중간 기말이든 2학기 올라가든 전체 범위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뭐야 이게 충실하게 꼼꼼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 봐봐 쌤이 이렇게 쭉 지금 빠르게 지나왔지만 네가 각각의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건데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뭘 나올지 모르는데 뭘 공부해요 이게 아니라 이걸 다 공부를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고 반복을 하면은 이거 외에는 시험 나올 게 없어 알겠냐 그래서 뭘 나올지 모르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출제되는 포인트만 잡으시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야 얘들아 고마운 건 뭔지 알아 고1 고2 고3 올라갈 때 영어 문법의 출제 포인트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똑같아 고1이나 고3이나 업법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업법 포인트가 등장하는 문장의 길이나 어휘나 문장 구조 정도의 차이가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업법은 똑같다 오케이 그럼 자 네가 할 일이 보이시죠 어 업법이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 상태를 모르고 올라와서 뭔가 시험 대비를 해야겠어 열심히는 해야겠어 엄마 아빠 눈치 보이니까 잘 좀 해봐야겠어 뭐라도 하는 심정 나중에 어떻게 막 외울 거 아니야 막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 외우지 마 외울 건 뭐다 개념이 뭔지 시험 나온 출제 포인트가 뭔지 이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고요 그 공부에 여러분들 충분히 기간 내에 반복 정복 안 하다는 거 알겠어 자 고1 출발 전에 서 있습니다 그쵸 뭐 사실 여러분들 우리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요 약간 설레임도 있고 약간 긴장감도 있고 막 두려움보다는 우 고등학교 간다 고등학생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얘기치 않은 이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조금은 느슨해지고 조금은 흔들리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부분들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출발은 이제 예상점이 딱 정해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내가 어 가졌던 마음들 다시 한 번 업 업 뿜뿜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 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안할 수도 있죠 야 내가 오늘 너한테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걸 찍은 게 아니야 뭐인지 정체를 좀 알고 아 그렇구나 인정을 좀 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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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뭘 할지 모르니까 어떡하지 모르게 불안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변 선생님이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잘 따라 하시면 하면서 해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 2학년 3학년 때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계획한 부분들 오늘 내가 성실의 하루를 잘 보냈으면 본인 스스로 여기 뿌듯하고 칭찬하고 뿜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늦었던 거 이제는 좀 잡고서 시작하시라고요 알겠어 그 스타트의 시작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라고 자 이제 3편 예고 3편은요 우리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학력평가 우리 영어 시험법에 보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변형 문제 그래서 이 학력평가 변형 문제 이걸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이제 부교제 있죠 부교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변형 문제라는 게 무엇이고 변형 문제를 좀 어떻게 대비해 가고 해서 맨날 그냥 고기만 쑥쑥쑥 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물고기를 잡는 진짜 영어 공부의 변형 문제 대비 학습법도 선생님이 요 3탄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학력평가 변형 문제 요렇게 준비하면 넌 1등급이야 라는 부분들 이제 아주아주 빠른 시간에 선생님이 찾아올라 할 테니까 예상하는 건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이번 주말 정도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요거 3탄 바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다고요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정말로 중요한 거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시작하는 고등학교 한 번 더 마음 좀 다짐고서 멋지게 시작하시길 항목 드리고요 자 건강관리 잘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시작까지 고등학생과 열심히 결고하십시오 아울러서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